야 고작 관역다리에서 뭐 이득 쓴다고 한번도 모르겠냐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 하창몽 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 컨텐츠에요 전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이 컨텐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흑운은 없었을거야 지금 해골 돌격배 3스타라 아직도 아무도 시도를 안했을거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을테지만은 정말 제가 봤을때 진짜 화려함의 극치야 진짜 쓸데없이 화려함 이거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간지랍니다 오늘 요 덱으로 트로피전 달려볼게요 트로피전 오늘 목표 1승으로 간지만을 위한 덱입니다 이기기 위한 덱 아니에요 봐봐 간지 봐봐 머리 스킨 해도 줄나 멋있지 일단 창고걸리부터 멋있잖아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안보여준다 조금 이따 보여준다 해골 도약병은 조금 이따 보여준다 자 스킨 해도 줄나 멋있지 봐봐 그 다음에 자이언트 해골 봐봐 장갑 끼고 있거든 금색 칠한 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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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봐 삼스타 어디서도 홀수 없는거야 무슨말인지 이해했지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해골 돌격병 3스타가 어떤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겐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뽑습니다 잘 보세요 화염통 물론 박지는 못하지만은 겐지가 살아있잖아 갬성이 살아있잖아 갬성이 인정? 아 물론 박지는 못하지만 갬성이 살아있잖아 아마 상대방 쫄았을거야 배왕색팩이라고 하죠 자 일단 상대방 석공인거 확인됐고 자 반대쪽 찔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을 또 화살 보여줄게 무지개 레인보우 이게 갬성이거든 아니 이게 이게 갬성이거든 아 뭐 뭐 뭐 뭐 이기는게 장땡인가 뭐 이게 갬성이거든 이게 자 그 와중에 정제소 깔렸죠 저 정제소 깔렸죠 이거 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제소 깔렸는데 내가 할수있는건 없어요 진나 슬퍼긴한데 내가 할수있는건 지금 없어요 자 이거는 커트하자 가몽도 없고 갬성도 있고 뚜까받기만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진심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모티콘 좀 날려가면서 해야겠다 다음판부터는 이거 상대방이 너무 진심으로 하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소리에 죽자고 달려드니까 가만있어봐봐 이거 고블린통을 넣어야겠어 해골 빼고 자 이런식으로 이 덱이 지금 뭐 무시할만한 덱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겐지게임성이 정말 어마무시한 덱이거든요 자 일단 바로 해돌 한번 굴려주고요 자 위압감 느낌이다 자 박압 박압 두방 막았어요 기죽었습니다 두방 막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아플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고블린통 삼스타 고블린통 날려줘야지 그렇지 자 상대방 지금 석국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거 그렇지 석국냄새 나죠 석국냄새 자 자이언티에그 뽑아줍니다 자 석국냄새 지금 많이 납니다 자 인드출동해주고요 자 자 지금 상대방 통나오빠 지금 큰 실수에요 진짜 이거 엄청 이건 진짜 엄청 큰 실수다 지금 통나오빠했거든 이거 지금 막을게 없어 해돌삼스타를 막을게 없어 지금 통나오빠졌기 때문에 상봉아 힘내라 하울 주작하지마 행운 실화? 부비부비 붙었단 말이야 이거 타워 데미지 들어가거든 뻥 그렇지 들어갈뻔했죠 야 연기 아니다 이거 아이소 와봐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진심이다 상대방 지금 진심이거든요 진심입니다 여기 대미지 몇이냐 이거? 125 흠 흠 흠 흠 흠 스릅 흠 흠 흠 흡 흠 흡 흡 잠시만 무지개 레인보우 레인보우 바보거리 아 존나 멋있네 진짜 삼성락 화살 존나 멋있다 갬성보송 갬성이 진짜 이거 자 일단 첫 승했습니다 자 갈게요 자 삼스타 고블린톤까지 자 상대방 지금 보세요 지금 상대방 지금 보세요 지금 통나와봐야 했죠 통나와봐야 했거든 자 자이언트 이고 뭐야 타워에 도망다 들어갔냐 이거 상대방 지금 로자 같거든 느낌이 어? 약간 로자 랩스러워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메가미래 잡아줘 그렇지 메가미래 잡아주고 이거 파무쥠려보자 하빵드려보자 이거 1번? 잠시만 방금igh 아 방금 방금 소비! 붙었다! 그렇지! 붙었다! 이런 미팅! 뻥! 상대방 왼쪽 찌를 수 밖에 없거든 무시하고 갈려준다 우와 저거 뭐야? 저 로자도 개간지인데 무조건 1번 나올거거든 무조건 지키는거야 그렇지 아직 번개가 안나왔잖아 지킬 수 있어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이거 못 지킨다 번개가 있냐 지금 이거? 아씨 나왔다 가만있어봐 모른다 근데 이거 모른다 이거 번개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보여줄게 기곱 아아씨 아깝다 아깝다 아이씨 아 지랄 내가 순환이 빠르거든 이제 바톰 순환이 아니라 저거 이거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가면서 봐봐 아 씨 뭐야 아 씨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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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말했지 아니 이 뭐 별거 있나 이거 저거 데미지 한방이 로켓 한방이거든 말했잖아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가 플라잉 머신이에요 플라잉 머신 저 무시합니다 저 주나 안아프거든요 종이쪼가리거든요 무시합니다 자 갑니다 자 감전 빠졌어요 감전 자 감전 빠졌습니다 이거 로켓 하나에요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자 골라요 자 골라요 확인될게 자 골라요 확인될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수고요 뻥 뻥뻥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헤헤 자 여기서는 저 그냥 맞을게요 저 플라이버 지금 맞고 갑니다 돌진할게요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그렇죠 아 새끼 진짜 그렇죠 박을 뻔 했죠 천천히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이거 바로 가야지 자 감정 빠졌고 자 터졌고 자 이제 이거만 막으면 되거든 이거를 어떻게 막냐면 봐봐 왼쪽으로 일단 보내줘 왼쪽으로 위화감 조성해주고 자 이거 무시하네 가만있어 무시하네 무시하네 공짜 을 내가 말했지 제가 말했죠 이거 지금 3승 덱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겐지게임성이 충만한 지금까지 이런 흑부는 없었다 역대급 클리스럴 최강 흑부 해골 독일 병 3스타들에 간 올 3스타 맞네 오늘의 컨텐츠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퐁팀의 아창봉이었습니다 빠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